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10차 특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누군지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래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훗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다는 거 다 아시죠? 그 아브라함에 관해 말할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하든 또 설교를 하든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인 데라를 따라 우상의 땅이었던 갈대와 우루를 떠나 가나한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 여정에서 데라는 안타깝게도 가나한 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일정 시간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만 데라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후에 데라의 장남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 시기의 기록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처음으로 창세기를 읽었을 때 이 말씀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한 도시로 이렇게 떠나면 바로바로 다른 도시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그냥 바로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요즘처럼 대중교통이 있어서 혹은 자가용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다니는 일이 쉬운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마냥 걸어야 합니다. 기껏해야 말이나 나귀 같은 짐승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는 것이 전부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딘가로 보내실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아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야 할 것 같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용하던 개혁 성경에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번역해 놨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혁 계정에서는 그 의미를 더 살려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편에서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해 보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너 어디 지명을 가르쳐 주시면 거기로 가 그러면 네 그러고 가겠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 게 좀 의아스럽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까지 다 뒤로하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결단을 내리고 막상 찾아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한마디 말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하나님이 좀 무심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혹 저처럼 하나님에 관해 오해를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확실히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병용사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격이 괴팍하고 고약한 그런 하나님입니까? 누군가를 골탕 먹이면서 막 한없이 고소하다. 소금 맛이 난다. 뭐 이런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거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엇보다 이 새벽에 모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자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신 찬송이죠.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당신의 기도를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확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남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제안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문가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 고백 그대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수많은 부흥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인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문가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신신하신 하나님, 그늘과 자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각성할 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자신의 상식을 내세우고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말합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나치게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요구하자 그러면 아이,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저거 하자 그러면 아이, 그건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이러면서 자꾸만 일을 막으니 무슨 일이 되겠어요? 아무런 일도 못하는 것이죠. 2016년도 사순절을 맞이하여 제10차 특세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위대한 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공독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말입니다. 특별히 2절에 기록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을 개혁성경 이전에 써던 개혁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더 좋아요. 무엇보다 이게 스케일 면에서 더 좋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 당사자에게서 끝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표현이지요. 그러니 전자보다 후자가 더 낫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잠시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복의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인심이 좋아서 복의를 막 드려요. 고르면 돼요. 1번 아멘 2번 노멘 두 가지예요. 어렵지 않죠? 제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각자 자기의 마음의 감동대로 아멘을 하든 노멘을 하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마주물 예람이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대답을 잘 하셨어요. 여러분의 대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신바람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너 복 받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신바람이 날 일이에요. 그런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신바람이 나도 따블로 신바람이 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블로 신바람이 난 그 지점에서 오늘의 말씀 끝.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아시죠? 오늘 주신 말씀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남아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본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 할렐루야.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은 따굴로 신바람이 나는 일이다.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동의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 복의 근원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아멘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도 더 이상 할 게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늘에서 감이 뚝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약속도 받았겠다 까짓거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있어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한 부류가 누구냐 불한당이거든요. 땀 흘릴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들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복주시겠다 너 복 그는 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면서 약속받았으니까 뭐 이제 됐지 뭐 이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보다 먼저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남아있는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해야 하고 확신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놀랍고도 위대한 메시지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제멋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복의 근원에 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더 약속을 받기 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기 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밀착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단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재단입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여우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을까요? 크게 불렀을까요? 크게 불렀습니다. 체면상 한 번쯤 불러봤을까요? 온 마음을 다해 불렀을까요? 온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여우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짜증을 냈을까요? 가슴이 뛰었을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모든 것을 오늘 하나로 묶어서 붙인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명사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무엇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길 바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란다면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길 바라면서 멍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뒷짐 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당부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것과도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은 1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0순위의 문제입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타협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전통 중에 하나가 성수주의대 전통이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보다 그래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았고 어렵고 힘든 시절 보릿고개 넘는 시절 살았어도 그분들이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 주의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다 하다가도 다 집어던져 놓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예배하는 것만큼은 꼭 지켰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한국교회의 틀을 만들었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대충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기도하면서 어떤 모양으로든 의구심을 갖거나 심지어 기도에 응답을 놓고 응답받아놓고도 무심코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는 석학들이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께 모여있는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 저 뒤에 앉아있던 청년 하나가 벌턱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따져묻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도 모르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물으세요.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연이 그리고 요행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잠깐 고민했어요. 청중들이 앉아있잖아요. 지금 대답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네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그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우연이라는 게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걸 안 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네. 목사님의 현명한 대답에 이 청년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뒤로로 들어가서 앉았는데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 집회에 더 큰 은혜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10차 특세 넷째 날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실화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대로라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해야지요. 그것도 심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해야만 날 찾아오는 환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물질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야만 오는 자금도 있어요. 기도해야만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도해야만 얻게 되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감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옆에 있는 그 성도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중물열함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중물열함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이 민족과 저열반 가운데서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캄보드야 팀 지금 가 있는데 푸논팬 떠나서 우리 순월 어제 갔다 그랬잖아요. 어제도 사진을 보냈는데 얼마나 다들 열심히 하는지 무엇보다 우리 팀원들의 얼굴에 이 환한 미소 그 얼굴이 있어서 제가 참 사진을 보면서도 그렇게 기뻤어요. 오늘 우리 할머니도 와 계신데 우리 제일 막냉이가 영근인데요. 이 영근이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친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이 났어요. 입이 귀에 걸렸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러고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말이 통하니 사진만 보면 꼭 같이 사는 애들 같아. 말도 해. 아무튼 무슨 말 좀 냅소 이거밖에 모를 텐데 가서 하는 게 인사만 하나밖에 없을 텐데도 하여튼 사진만 보면 벌써 한참 동안 만나고 살았던 사람들 같이 보이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민족 책임져야죠. 그것만 끝나면 안 되죠. 저 열방을 향해서도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